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안이라는 오늘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25년까지 클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요. 비대면 문화가 여느 때보다 활발한 요즘 서버 확장이 용이한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전환한다면 발빠르게 국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방안과 그리고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팀엑스 클라우드 대표이사이신 이연욱 대표님과 팀엑스 데이터 김규형 전무님, 팀엑스 소프트 박정권 전무님, 팀엑스 클라우드 김현우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씩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스 클라우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연욱입니다. 팀엑스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하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과 설계, 구축, 운영을 맡고 있는 클라우드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엑스에서 티베로 제품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규형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부분의 컨설팅 사업보와 그 다음에 딜리버리를 담당, 그리고 QA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엑스에서 소프트 제품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박정권입니다. 저는 미들웨어 제품을 포함을 해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프리셀즈 및 기술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엑스 클라우드 제품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기술지원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팀엑스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보내드린 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팀엑스가 제시하는 최적의 클라우드 전환 방안과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엑스 클라우드 이현욱 대표님, 공공부문 클라우드는요. 고유의 특수성과 함께 확산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인프라 관점의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무엇이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비디오 클립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비디오 클립을 보시고 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s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조건 이 제목으로 클라우드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천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양팔저울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한쪽은 1조 달러, 한쪽은 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천억 달러가 더 지금 무겁게 내려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1조보다 천억이 더 무거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가지 정도의 좋지 않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클라우드로 옮기고자 하는 고객들 또는 기관들이 14%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4% 정도면 일할이 넘으면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3년 동안 천억 달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위에 14%의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3년 동안 천억 달러의 오버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5천억 달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5천억 달러는 뭔가 하게 되면 해당되는 회사나 기관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1조 달러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인데 비해서 이렇게 그에 못지않은 옮기는 과정에서 손실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요. 일단 돈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돈은 당연히 클라우드로 옮기기 위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거에 비해 가지고 75% 정도가 이미 오버런이 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또한 시간에 있어서도 38% 정도의 고객들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맨 끝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그마한 지 3큐 그러니까 약 9개월 정도가 프로젝트에 지연되는 이러한 사태도 많은 고객들이 겪고 있다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엑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시야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클라우드로 이행하기 위한 설계, 구축, 실제 이행, 운영에 이르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해답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은 인티그레이션,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밑에 클라우드부터 그 위에 있는 각종 미드레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이르는 기술적인 일관성을 제공하는 이 두 가지 시야가 저희 팀엑스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키가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희 앞서 소개드렸던 저희 세 분의 본부장께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조건에 만족시키기 위한 접근 방향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적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팀엑스 데이터 김규영 전무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티베로 제품사업본부장 김규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평균 성량률 23%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데이터의 규제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클라우드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데이터 부분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의 가속화 속도가 클라우드 전체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잘 유심히 보게 되면 지금 IoT라든가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5년까지 데이터의 양은 지금 현재보다도 한 1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데이터 보완에 대한 이슈도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많은 데이터를 충분히 관리하면서 안정적일 서비스를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클라우드 전환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전환 핵심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CSP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DBMS에 맞게끔 최적화할 수 있는 체계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는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된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된 이런 방법론이 있다 하더라도 수동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검증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전환 툴을 통한 자동화 부분이 필수 요소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핵심 포인트들 하나씩 상세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다양한 CSP들에 대한 플랫폼 레디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CSP나 또는 글로벌 CSP들이 보기에는 동일한 인프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플랫폼들마다 실제로는 특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가상화 하나하나 보더라도 VM을 통해서 가상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DBMS의 성능도 이러한 CSP의 특성에 맞게끔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여러 가지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과의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플랫폼들이 붙게 될 건데 이런 다양한 서비스 상품들과 어떻게 잘 결합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노하우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전환 방법론과 이에 맞춰서 인력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는 이 체계적인 전환 방법과 인력들이 부과돼서 다양한 환경을 분석을 하고 분석하고 전환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세스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객의 APA 상황에 맞게끔 튜닝을 하고 설정을 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분석, 전환, 검증, 모니터링 이러한 프로세스에 맞춰서 검증하는 절차들이 수동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연화되어 있는 툴로 사용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리스하게 전체적으로 자동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들을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 팀엑스의 티베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클라우드 CSP에 최적화된 멀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티베로와 같은 사경 DBMS 뿐만이 아니라 포스크레나 또는 마리아 디비아와 같은 오픈소스 DBMS 마저도 저희가 토탈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7천여 개의 고객사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굉장히 큰 기업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KT와 같은 굵직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이런 전환 방법론을 고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들을 모두 다 플랫폼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상세한 부분들을 뒷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클라우드 CSP에 대해서 얼마나 최적화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WS나 Azure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CSP 업체와 KT나 네이버, NHN과 같은 국내 클라우드 업체에 다양한 상품들이 일단 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용존의 티베로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포스크라 SQL과 마리아 DB로 대변되는 오픈 SQL에 대한 부분들을 상용과 또는 오픈 소스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레드를 시키고 검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RAC에 견줄 수 있는 티베로의 TAC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에 고가용성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DBMS로서 이미 테스트가 완료돼서 상품으로 런칭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돼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툴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클라우드 라이센스의 서브스크립션 방식이나 또는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클라우드로 이전 설치해주는 BYOL 형태의 라이센스 형태까지 다양하게 클라우드별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열 가지의 전환 방법론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 방법론은 마치 컨설팅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탑 레벨의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저희가 구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EdgeEase 분석하는 단계부터 2B 모델을 정의를 하고 이행하는 데까지의 전체적인 이런 프로세스들을 프로세스화하고 방법론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dgeEase에서의 업무나 시스템에 대한 환경 분석부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기술을 접목을 하고 전환 DBMS에 대한 갭을 분석해서 전환 방법을 수행하는 투기 모델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전환 비용과 공수 그 다음에 전환 우선순위까지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객이 업무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컨설팅 방법론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여러 가지 산출물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티업이라고 하는 저희 전환 툴을 통해서 애널라이징한 부분들 분석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SQL에 대한 호환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툴에서 체크를 해서 고객에게 산출물로 제시해 드리고요. DBMS 혼자만의 기능으로 할 수 없는 DB 암호화나 백업이나 이런 서드 파트 솔루션과 하는 연동 부분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들을 다 수립해서 인증을 하고 이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 다양한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 룰을 가지고 전환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영향도 이런 다양한 룰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전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우선순위대로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방법을 산출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DBMS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적절한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수를 산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인 토탈 산출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장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전환 이행, 검증, 운영 전환하는 네 가지의 부분들이 분명히 신리스하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단에 있는 것처럼 티업이라고 하는 툴로 전환 계획에서 분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행을 했었을 때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전환 검증의 액션 리플레이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보다도 가장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가 제대로 전환이 되어 있는지 기존 DBMS 대비 성능이 제대로 나온지에 대한 검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화 툴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잠시 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환이 됐었을 때 운영 무리터닝을 하는 시스마스터까지 전체적인 네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방법으로는 입각해서 모든 자동화 툴들을 구비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환 초기의 사전 검증 단계부터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티업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전환하는 대상 툴이 예를 들어서 DB가 오라클이었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 딕셔너리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서칭을 해서 저희 티베로와 혹시나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객체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의 쉐어드 메모리를 읽어서 정확하게 거기에서 수행되고 있는 SQL 쿼리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티베로와 또는 오픈 SQL인 저희 오픈소스 DBMS에서 상호 영향도는 없는지 전환 영향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액션 리플레이라고 하는 자동화 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수가 여기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환 전에 DBMS의 SQL과 그 처리 결과를 정확하게 캡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캡쳐한 것들을 전환된 이후에 실제로 부하와 처리 결과들을 동일하게 모사해서 이런 것들을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 값검증 데이터 검증 성능에 대한 차이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이것들을 만약에 수동으로 쿼리를 짜서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공수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의 공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스마스터 툴은 관제 대상 DB에 대한 대시보드를 굉장히 시각화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워크로드에 대해서 스냅샷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특정 시점에 DB가 행위 걸린다든가 과부가 걸린 대상 쿼리 대상 AP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장애에 대해서 매우 빠르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요. 티맥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전환의 통합 DBMS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DBMS가 굉장히 다양하실 건데요. 이러한 DBMS들을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팩터로 해서 고가용성과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상용 DBMS인 티베로로 저희가 전환 컨설팅을 해드릴 것이며 비핵심 업무이거나 비용 절감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티베로 오픈 SQL 형태로 마리아나 포스쿨 SQL로 오픈소스 DB 형태로 전환해드리는 방법론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즉 유지 보수라든가 교육, 설치, 튜닝 이런 모든 서비스들은 상용이든 오픈소스든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놈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안정적인 전환과 운영 효율성, 비용 절감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DBMS 마리기게이션 부분이 조금은 가시화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이번 세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맥스만이 가진 효율적이고 민첩한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안에 대해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세션인 클라우드를 위한 오픈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통합에 대해 티맥스 소프트 박정권 전문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검토를 하면서 오픈소스를 필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죠.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면서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규 구축이나 리 아키텍트를 할 때도 오픈소스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현재는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를 통해 기대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픈소스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먼저 최신 기술의 내재화입니다. 최신 기술은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안정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기술을 내재화해서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확보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내재화된 기술을 직접 사용하면서 비용 절감을 기대합니다. 물론 오픈소스 제품을 직접 관리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용 밴드에 종속되는 것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술을 내재화해서 기술적인 주도권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로 플랫폼을 표준화를 하면서 기술 선점도 하고 자체적인 경쟁력도 높이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실은 내재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일단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죠.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잘 알고 사용하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모두 내재화하는 것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만 가능하죠. 일반 기관이나 기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최적화해야 가능합니다. 이 또한 통합적인 최적화 경험을 확보하기는 또한 어려운 일이죠. 국내 오픈소스 이프라가 약한 것도 한계입니다. 주로 사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고 싶은데 기술 내재화가 어려우니 잘 지원해주는 글로벌 회사의 상용 오픈소스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락힌 어게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팀엑스는 고객 경쟁력을 위한 오픈소스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팀엑스의 고객들은 오픈소스도 쓰고 커머셜 제품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기존에는 각각 다른 밴드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했지만 팀엑스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오픈소스들을 저희가 직접 패키징해서 기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상용 제품과 통합 지원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오픈소스가 기술을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한 핵심 업무들에 대해서는 상용 제품을 적용해서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있어서 팀엑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객 시스템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단위 시스템들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또 핵심 업무 시스템들은 상용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법론과 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께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하이퍼프레임 스윗입니다.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제품 측면에서 하이퍼프레임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들을 티맥스 연구소에서 직접 검증하고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간에 최적화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요.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부족한 기능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의 모니터링 환경과 통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티맥스는 미들웨어 전환에 대한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산 미들웨어들을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해왔고 매우 체계화된 프로세스와 숙련된 엔지니어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도구에 있어서도 전환의 효율화를 위해서 툴 기반의 전환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전환 전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 공수를 산정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지원 측면에서는 오픈과 상용을 통합을 해서 지원하는 전국을 커버리지하는 조직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원활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이고 하나씩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있어서는 저희는 오픈소스를 최적화했고요.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오픈소스의 종류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리고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서로 잘 동작하도록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팀엑스는 고객들께 이러한 최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하고 사용을 표준화하고 또 운영에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저희의 핵심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족한 기능들도 식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 제품들이 지원되는 프로세스와 동일한 지원체계를 통해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레가시어 오픈소스 환경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당사의 제품들을 연구 라이센스 방식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 또 신규로 구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에 대한 가능성 또 업무에 대한 복잡도를 고려해서 최적의 전환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존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전환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은 오픈소스 미들레어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팀엑스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오픈 플랫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에서 제우스로의 전환도 쉽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타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우스를 통해서 높은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이 기존 상용 라이센스를 클라우드에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레가시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전시 필요한 오픈소스 또 상용 제품들을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원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측면에서는 티맥스는 체계적인 전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제품은 외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라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천여개 이삭의 고객사의 시스템을 지원을 해왔고 이 중에 상당수가 외산 미들웨어를 윈백하는 경우였습니다. 단위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전사 차원의 모든 미들웨어를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까지 아주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왔고요. 이러한 경험이 내재화되어 있는 당사의 전환 프로세스는 전환의 성공을 보장을 합니다. 실제 전환을 평가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증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안정적인 기술지원이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툴 기반의 전환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는 J2E 라는 표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더라도 표준을 지키는 미들웨어라면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툴은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해줍니다. 실제로 표준이 아닌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설정시에 변경을 해야 될 사항들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레포팅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전환은 여부 또 수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툴은 커맨드 방식의 CLI 방식 또 웹 방식 개발 툴인 Eclipse 플러그인이 되는 방식 등으로 지원이 되고 실제 실행을 하게 ESP 또 설정 파일들 에 대한 수정 대상을 레포팅 하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차별화된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겠죠.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변경을 하거나 또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엔진 자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티맥스는 상용 제품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당사의 R&D, QA, 전문 기술 지원 인력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엔진의 문제가 있어도 코어 엔진 단의 원인 분석을 R&D 차원에서 제공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런 지원 차원에서 티맥스는 제품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합니다. 당사의 모든 제품은 연구소 QA 기술지원과 고객의 VOC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 시스템이 고요. 오픈소스 제품도 같은 체계 기능을 통해 지원하게 되고 고객사의 이슈에 대해서 선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는 자동으로 KMS 화가 되고 추후에 고객사에 제공되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하이퍼 프레임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로드맵 관점에서 저희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맞는 알맞는 로드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죠. 기존 구조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 하는 리호스팅 방법이 있고 전체 구조 중에서 미들레어 DB 플랫폼을 오픈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리플랫폼 이라고 하고요. 처음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고려를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방식도 존재합니다. 티맥스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방법론을 제공을 하고 여기서 하이퍼프레임은 2레벨과 3레벨에 해당되는 리플랫폼과 리아키텍처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다보면 오픈소스만으로 부족한 기술들이 식별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티맥스가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최적화하거나 또 개발자들이 사용이 쉽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이 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에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에 4레벨 5레벨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엔터프라이즈 급의 업무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분산 트랜잭션을 제공을 하거나 고성능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러한 필요한 기술과 방법들이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이퍼프레임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앞 장표의 레벨 3의 사례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레벨 2의 사례 첫 번째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해서는 5종 이상의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죠. 이것을 고객들이 직접 최적화하는 것은 기술 회사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사례는 대규모 금융 시스템에서 팀엑스의 컨테이너 플랫폼인 하이퍼 클라우드와 오픈소스 플랫폼 하이퍼 프레임으로 최적화를 한 사례입니다. 하이퍼 클라우드와 하이퍼 프레임을 중심으로 오픈소스를 최적화하고 자동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사 표준화 차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플랫폼까지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본 사례를 통해서 일반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MSA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의 시스템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코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을 했고 이러한 표준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에서 새로 개발하는 업무들의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부분의 대국민 서비스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업무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구축을 했었던 사례고요. 웹서버가 60대가 구축이 됐고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180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티베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시 접속자 7만 2,200 TPS의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티맥스는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상용과 오픈을 통합 지원하며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도록 반복적인 부분도 준비되어 있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티맥스의 오픈소스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어려움들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소스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차이 그리고 통합 가능성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모든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던 부분에 좋은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티맥스 클라우드 김현우 상무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 앞전 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미드레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환경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도나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프라라고 보통 정의를 하게 되는데 IT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리소스를 인프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PU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프라에 대한 변화는 보통 이제 과거에 메인 프레임이라고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타이틀리 커플드된 구조로 굉장히 고가로 시장에 제공이 됐었던 그런 환경에서 리눅스나 유닉스와 같은 이런 오픈형 서버 OS로 분산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왔고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논리적인 구조 즉 가상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가 필요할까요? 핵심 가치는 IT의 모든 시스템을 IT 시스템의 모든 리소스를 공유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민첩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로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IT 비용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기술 요소를 살펴보시면 크게 VM부터 시작을 했고 그 위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가상화 기술이 나타났고 이후에 이 컨테이너 기술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 나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 모든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멀티 클라우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 인프라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부터 어떤 기술을 쓸 것인지 그리고 표준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안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기업마다 갖고 있는 예산들이 다를 텐데 이러한 예산에 맞춰서 시스템을 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기타 등등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팀엑스 클라우드에서는 이아스부터 인프라에 대한 영역부터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 플랫폼 그리고 앱까지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를 적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보시는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OS부터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그리고 VM 플랫폼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이아스 파스 사스 영역에 이르기까지 보안에 관련된 플랫폼 그리고 이 클라우드를 손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 스택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팀엑스 클라우드에서는 이 클라우드 코어 플랫폼 서비스를 플랫폼에 대한 기술 영역과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수행 서비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 플랫폼 기술과 그리고 이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는 인력 기반의 이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플랫폼 기술에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토탈 클라우드 가상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 인프라를 VM으로 적용을 한 기업도 존재를 하고 아직 원프레미스 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존재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무엇인가요? 컨테이너 기술인데요. VM 위에 컨테이너 기술을 올려서 실제 고객의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이런 아키텍처도 구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VM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프라 가상화에 대한 플랫폼 기술이지만 뭔가 대용량의 대규모의 사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인프라에 대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베어메탈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 이 가상화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VM에 대한 가상화 플랫폼과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 환경 그리고 VM을 사용하지 않는 베어메탈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클라우드 가상화 플랫폼이 투비 아키텍처를 정의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실제 구축하는 구현하는 이 구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오픈 기술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엑스 클라우드 에서도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기술을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구성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OS부터는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DN이나 SDS 같은 경우는 칼리코나 아니면 CF와 같은 이런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VM 같은 경우는 오버트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플랫폼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도 쿠버네틱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프로메테우스나 아니면 그라파나 이런 모니터링 플랫폼들 아니면 젠킨스 아니면 텍톤과 같은 프로비지어닝을 자동으로 하기 위한 이런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총망라에서 표준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서비스들을 이 플랫폼에 관련된 서비스를 카탈로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방식의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검증된 플랫폼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IT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대한 차별화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팀엑스 클라우드는 EAS와 PASS 이 두 개의 영역을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슈퍼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CMP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 슈퍼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른 CSP의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통합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CMP 솔루션에 비해서 차별화된 그런 요소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노코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화면 프로그램과 내부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반의 CMP 스튜디오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운영자가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최적화해서 CMP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별화된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고객사 상황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보통 MS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요. 팀엑스 클라우드 에서는 컨설팅부터 마이그레이션 구축 그리고 운영 서비스까지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컨설팅 쪽 관련된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시스템 환경을 분석을 하고 투비 아키텍처로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실제 투비 아키텍처를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MSP의 컨설팅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차별점을 갖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전환 유형 도출 이 부분을 어세스먼트 툴을 도구를 이용을 해서 실제 VN 기반으로 기존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유형도 이 툴을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를 조금 수정을 해서 클라우드에 적용하기 위한 유형 도출 아니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버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전면 재개발하는 형태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과 플랫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클라우드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엑스는 OS 클라우드 그리고 미드레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클라우드 앱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 실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 좋은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어 팀엑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어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클라우드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약 50분 동안 대한민국 대표 솔루션 기업 팀엑스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분께서 강의해 주시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못 받으셨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메일로 질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팀엑스 담당자가 빠른 답변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다양한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안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발표해주신 네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